정보윤님 오늘 볼터치 너무 귀엽네요 생방이 처음 신기하네요 근데 언니 볼터치가 잘 보이더라 나는 볼터치가 안 보여 안 했네요 응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죠 안 했으니까 안 보이죠 내가 볼터치 해줄게요 나와요 응? 너무 빨개 아이고 기다려 앞세지 말고 딱 나가서 빠지게 해줄 테니까 뭐 발랐어 지금? 침발들 나 하 지금 안 냄새 맡은 거예요 나 봐야죠 나 저거 보지 말고 웃으면 안 돼요 왜 웃는 거지? 왜 웃는지 봐봐 왜 웃는지 아 기다려봐요 완성이 안 됐는데 너무 앞서 너는 근데 너무 많이 밟는 거 아닐까요 언니?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? 너무 빨갛다 화면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얼마나 빨간 거야 실제가 더 안 빨개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걸로 언니도 이걸로 한 거야? 난 아니죠 이걸로 안 하죠 이걸로 안 하죠 가만 있어봐요 아 내가 담배 냄새 개 같은 때나 잠실 못 했어요 훨씬 낫다 야 생기 있고 많지 아 야 입술 좀 닦아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입술 지워도 안 지워지는데 꾹 눌러서 쭉 땡겨봐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지워 넌? 세안하다가 나 하면 요즘 남아있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럼? 착색되는 거잖아 지금 얘는 그런 너무 많이 그래? 빨갛게 착색하면 좋은 거 아니야? 안 좋죠 몸에 어우 바꿔야겠다 클렌저로 안 닦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어머 그래요? 어머 안 되는구나 착색되면 안 좋은 거야 형 근데 약간 저가 브랜드들이 착색이 많이 드잖아 이렇게 약간 안 지워지고 저가예요? 응 저가예요 그 이거 돌려서 다시 해봐요 이거 이거 안 지워진다 라인도 딱 가요 이렇게 묻어나기 계속 묻어나는데 안 지워진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지워진 건 뭐지? 변하지 않는 여지야 내가 왜 그런 공부를 보냐면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립 제품을 포함해서 눈썹 타투 제품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제품이 들어간 거예요 공연용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체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안 좋겠어요 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화장품 이거 대충 써가지고 훅감사 맞아봐요